전장 왔니? 어디까지 안 맞지? 여기서도 안 맞나? 쟤 날았잖아 꽤 날았어 맞겠냐? 그렇게 쓰면 엥? 너희 팀이야? 이건 어떤데? 뭐야? 미친거야? 이럴 것 같았다니까 3인치 잠시만 잠깐만 3대1 3대1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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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 이거는 너무 못한 플레이인데? 연막도 안치고 나 뭐했냐? 피곤해서 인서클인줄 알고 가만히 있었네 피곤해서 인서클인줄 알고 가만히 있었네 1대2 2대2 2대3 2대4